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계속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3월 중하순에서 4월 정도 장은 지수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환장 파티라고 제가 표현드립니다만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세게 빨리 달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상승세 얼마 전에 전인대가 있었습니다만 홍콩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해외 변수들 지금 우리가 악재로 볼 만한 것들은 현재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뭐 정말 시장이 좋은데 일부러 악재를 찾자고 하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이틀 동안의 의견도 앞쪽으로 봐가지고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할 건데 라는 쪽으로 방점을 둬서 보면 이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지루함 내지는 이런 고금리의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짜증 이런 것들을 악재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해석을 부드럽게 파월이 비둘기가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아무 차례 없는 것처럼 지금은 호악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시장이 그렇게 봐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악재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사지를 통해서 호재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좋은 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조커한 조커의 사이클에 있어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좀 신빙성 내지는 확신을 가지고 볼 거냐 아니면 불확실하게 볼 거냐 이거에 따른 해석 문제로 보는데 지금은 엔비디아의 어떤 초급등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갈 길을 충분히 가고 있어 사실 얼마 전에 조금 더 올랐으니까 PR값이 올랐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한 3, 4일 전에 지표를 보면 엔비디아의 PR값이 18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S&P에서 500종목 중에서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달리오라고 하는 해지펀드 대구가 얘기했듯이 버블은 버블인 것 같은데 세계 대공황 때나 2007년도에 금융위기 정도급의 버블 상태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풍선은 부풀고 있는 건 맞는데 터질 정도까지는 아직 안 불었어 그럼 결국은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입 불고 그 다음 사람도 더 불고 내가 불고 안 터지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내가 비싸게 샀더라도 그 다음에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사람만 있다고 하면 오케이 들어가서 지지고 있을게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를 감안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어 이런 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악자가 분명히 스멀스멀 주변에 존재는 하지만 이게 사람들 직접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글로벌 이슈로 보면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사실 엔비디아 유아 독존이라고 해도 무방한 장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사실 전체 글로벌 시장의 주류라고 하는 게 AI라는 큰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누가 대장 역할이냐 엔비디아라는 아주 절대절명의 지금 미국 시가총액 3등권까지 올라온 엔비디아의 힘을 가지고 거의 모든 증시가 지탱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귀하게 올라오고 있는 얘를 누가 단숨에 마치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계속 알이 요만하게 나오게 기다릴 거냐 아니면 배를 쬐서 한꺼번에 황금을 얻겠어 이렇게 할 거냐 지금은 지독히도 참으면서 엔비디아가 계속 황금알을 낳기를 기다려주는 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소부장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어떤 강세에 따라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많은 흐름들도 다음 주에도 물론 과일이라는 얘기를 듣겠지만 그래도 얘네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고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연준의 어떤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을 굳이 해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듯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금리는 곧 내릴 수 있어 이런 환경이 계속되고 있어라는 신호만 보여주면 미국은 계속 그냥 금리 어차피 올해 안으로만 내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거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금리 빨리 내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골디락스야 경제 지표들 무난하게 나오고 다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또 CPI 나왔을 때 한번 경기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요새 유가도 조금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CPI가 또 예상보다 0.1 높게 나오면은 야 이거 금리 훨씬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루 정도 뭐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크게 대세를 좌우할 수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엔비디아만 오르는 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만 한국도 보면 지금 지수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오른다 해도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다 참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신고가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루에 보면 뭐 수십 개 정도 나오긴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오늘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라든가 기아를 비롯해서 삼성카드 삼성생명 또 전력인프라 쪽에 재룡전기라든가 은행 쪽에 신한지주 또 요즘 방산주 뜨겁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LIG 넥스원 뭐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한 최소 2, 30개 정도는 계속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올라가는 쪽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종목 보면 거의 극소용주나 초소용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5일 동안 내내 나왔던 특징이 뭐냐면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게 많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던 오늘도 심지어 다 합쳐보면 내리는 종목이 거의 많다 이럴 정도의 비등비등한 시장이었고 엊그저께 지난 월요일도 지수는 올랐는데 내리는 종목이 배 이상 많은 시장이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는 것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회 상위군을 나타냈거나 아니면 자본금 큰 대형주군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소용주들보다 더 똘똘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0개쯤이 빠져도 300, 400개가 똘똘하게 올라가니까 지수가 플러스가 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 한 1%씩 전진을 했어요 미흡하지만 어쨌든 전진을 했습니다 그게 개별주 중소용주 장세 이렇게 예상하고 그런 쪽에 포지션이 컸던 분들은 이번 주 재미없었는데 이러실 분들이 많은데 어떤 비중이라든가 중대형주 또 중소용주 이런 데서 약간 비교 우위를 가졌던 분들은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일주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많은 분들 포함해서 저도 그렇게 예상하는데 앞으로 3월 중하순에서 4월 정도 장은 지수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장도 기본은 종목장인데 그 종목에서 어떤 것들이 더 우위를 가지느냐 하면 우리도 포무연상 나와서 왜 미국만큼 가면 안 돼 일본만큼 가면 안 돼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솔직히 중소용주 1,000개가 막 체바퀴 돌려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금융주, 지주회사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반도체가 가도 하이닉스가 웬만한 개별주보다 세단 말이죠 삼성 SDI 어제오늘 흐름이 2차전지나 배터리 종목들의 3, 40개 평균을 내보시면 훨씬 월등하게 우위를 가진다는 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드디어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작은 중소용주 사가지고 100%, 200% 올릴려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천억 단위 조 단위로 들어오는 애들은 다 그거에 걸맞는 규모의 사이즈의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다음 주부터 해서 다다음 주 3월 중순 넘어가서 시장이 정말 제가 기대하는 대환장 파티라고 제가 표현 드립니다만 포머 현상까지 붙어서 가게 되면 아마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세게 빨리 달릴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이제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약하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차피 순환은 돌 건데 이러면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장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용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 이렇게 좀 봐야겠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수가 올라야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대만, 인도급의 상황을 비트할 수 있거나 그래도 우리나라도 좀 올랐어 이런 생각이 들 거면 지수가 지금 이를테면 2680으로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 2800이든 900이든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는 당일성을 갖고 보면 뭐가 땡겨줄 거냐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중소용주 1000개가 땡겨지는 장이 아니고 대형주 100개가 앞장서는 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우리 지수가 빨리 성큼성큼 가는 장일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뭐 취향이나 성향이 중소용주에 오리엔티가 돼 있으시면 조금 상대적인 빈곤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의 이제 기본 취향을 조금 접어 놓고서라도 대형주도 시원하게 가는 장이 될 수 있어 이런 좀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의 흐름을 좀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중요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저는 진짜로 붉은붉은 달아오르기 바로 전날 같은 느낌으로 언제 유입당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바로 당장 다음 주 이슈는 아닙니다만 이번 주도 충분히 달아오르는 저변에 보면 아까 자꾸 엔비디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도 언젠가 끝이 날 텐데 이 끝에 어떤 절정의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 GPU 관련된 컨퍼런스가 이번 달 18일에서 21일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간에는 오히려 정점을 찍을 확률이 높은데 다음 주가 그 바로 전 주거든요 아마 기대감은 최고치로 흐를 장이죠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도 작심하고 이번에 GTC라고 하는 행사에서 12단 HBM3E 모델 실물 공개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이번 주 또 소소하지만 꽤 흐름이 좋았던 게 그 CX1이라고 하는 새로운 후공용 패키징 쪽에 관련된 기술을 삼성에서 좀 선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자체는 사실 많이 안 갔지만 그렇죠 삼성의 밸류체인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시원하게 올랐거든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가장 저는 좀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뉴로모픽이라고 해서 인간 뇌와 가장 유사한 개념의 반도체 칩을 샘플이지만 만들었는데 NVIDIA 기존 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전력을 한 600분의 1밖에 안 먹는다 성능은 괜찮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한 부분들 아마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 시간에서 그런 NPU라고 소위 불리는 종목들이 지금 대거 시간의 초강세로 끝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음 주에도 NVIDIA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차피 NVIDIA는 GPU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범용적인 성능이 좋은 AI 칩에 대한 구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결국은 HBM, CXL 그리고 NPU 이런 것들 삼형제 중심에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NVIDIA의 GTC라고 하는 행사 목전에 두고 있는 한 주라서 가장 집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12일 밤이 화요일 밤 정도 될 텐데요 이때가 미국에 또 2월 CPI가 나오는데 이게 또 기대보다 조금 늦게 나오면 잠깐 시장이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다음 주 중반에 한국거래소에서 이번에 이사장님 바뀌시고 나서 굉장히 밸류업에 속도를 내려고 엄청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 중반에 밸류업 전담 조직이 출범된다고 하고 5월 달에 원래 예상 지난번에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될 때보다 한 두 달 빨리 이런 방안들 같은 거 굳혀 해갖고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도 3월 달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미 한 달 전쯤에 저도 얘기를 드린 거지만 2월 달에 밸류업 나오고 나서 지지부진해지면 뭐 립서비스도 나오겠지만 그 경영권 방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수단을 좀 붐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정책 발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호흡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또 돋보였던 하나의 이벤트가 뭐였냐면 4월 초에 있는 미국의 아마케 이거 관련해서 지금 나가는 기업들이 한 15개쯤 지금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좀 흐름들이 좋았어요 이게 4월 5일 날 행사인데 4월 4일부터 오르지는 않는 거고요 한 달 전에 그 JP모건 1월 초에 행사도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출품 나가서 포스터라도 전시한다 이런 기업들이 12월 달에 최소 20, 30%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아마케 앞두고도 관련해서 한 10여 개 기업에 지금 참가 이슈가 이번 주 회자가 됐는데 다음 주나 3월 말까지는 유효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좀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비만 테마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비만주도 경쟁도 엄청나게 셉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번 주 중에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하루에만 120% 올라가고 엄청난 해요 근데 지금 노보노디스크에서 유사약물을 또 만든다고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해당되는 바이킹은 한 16% 빠지고 노보노디스크는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다음 주에 좀 유심히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하루 10% 올랐다 좋아했다가 다음날 도로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장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지수가 고점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이나 심리적인 어떤 변동성의 극대화에 의해서 주가들이 출렁거림이 강한 것인데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기보다는 이거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저변에 많이 계신 게 조금 다행이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건 확신이거든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9%가 될 때 절정은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 자 지금 증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장은 사실 주체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에 사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떤 연사들, 셀럽들 이런 사람들의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월이나 앨런 머스크의 한마디 샘 월트만이 다음 주에 또 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14개의 회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자기네 반도체 진영이나 펀딩하는 데 어떤 포럼 같은 걸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번 주에 사실 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센 곳도 앨런 머스크가 내년도에 전기랑 변화 없기 쇼티지 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서 변압기 관련 주도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가 글로벌 이슈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보실 거는 머스크라든가 월트만이라든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용 삼성 회장께서 볼리라고 하는 공 모양의 삼성에서 만든 로봇이 있어요 서비스 로봇 비슷한 건데 그거 되게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웨어로봇 로봇이나 독고 노인하고 연계해봐라 이런 얘기 하면서 오늘 일부 오후에 로봇주들 조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어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언급들을 잘 좀 캐치를 하시면 이게 뭐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도 있지만 1박 2일 2박 3일 짜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좀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다음 주 되면 총선이 정말 이제 한 달 안쪽으로 사전투표 일자까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양당 간의 공천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양당 간의 주요 현안을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한 공약들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제시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만 어차피 증시 부양과 관련된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표를 잠깐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정말 그냥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 이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넓게 보면 작년 말에 공매도 금지부터 해가지고 최근 금출세 폐지 이슈까지 세제 혜택을 위한 것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어떻게든 얼마 전에 발표된 이후에 이게 기대감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같은 데서 최대 10조 이상 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흘리다 보니까 애들이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주면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미리 사 갖고 있을까 이런 선침해 수급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봐서는 얼마 전에 금감원장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갖고서는 우리나라 힘들다 이제는 증시 가서 인생 사다리 만나야 된다 이렇게 증시를 올리는 게 그분 표현대로면 거의 생존의 문제라고 아예 정말 처절하게 나름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또 총선이냐 이래가지고 오해 내지 고쾌하실 분도 있겠지만 겸사겸사 좋습니다 이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한철 장사라도 한번 제대로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선거 이벤트 끝나더라도 꾸준히 만약 정책이 이어진다고 하면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3, 40년 동안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번에 진짜 해소되는 거 아니야 PBR 0.2, 0.3짜리들 일까지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왜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 장도 지금 단계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는 충분히 더 올라가야 되는 장세인데 지금 장이 이제 안타까운 건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뜻 모르게 많이 올라가는 녀석들도 있고 아직도 굉장히 갖고 있는 가치들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 성장성에 어떤 명차를 달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처져 있고 시가총액이 가지고 있는 밸류보다도 못해요 이런 녀석들은 이번에 밸류업을 통해서 붕업들이 되면서 PBR 1배 수준까지 만족스럽게 올라가는 장이 된다고 하면 시장은 아마 저변 자체가 지금 우리가 2,600을 높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3,000이 기본인데 이렇게 되는 장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짧게는 두 달 내에 길게는 몇 년 내에 유효기한이 최소 두 달 길게는 2, 3년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이제 정말 부동산 가지고 다시 큰 어떤 돈을 벌기는 어려운 시대가 돼서 주식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정치인들의 인기하고도 연결이 될 테니까 표하고도 그런 건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목은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네 자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전부 요새 날아가는 주도 업종들이나 섹터를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기 지금 밸류업,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방산 이렇게 해 놨는데 특징이 보이시나요? 글쎄요 아니 다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섹터가 지금 그래요? 제가 요즘 오비장세라고 해요 오비장세 저 혼자 붙임말인데 어떻게 공교롭게 다 비읍으로 시작하지 그러네요 밸류업,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방산 이렇게 5대 섹터 중심으로 이번 장이 좀 화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밸류업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라든가 지주회사, 금융주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중소용주까지는 아직 바람이 좀 불지는 않았는데 결국 순환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중소용주도 몇 개 말씀드리고 반도체는 세 가지입니다 HBM, CXL, NPU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의 18일 정도의 GTC 행사까지가 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 주도 막받이지만 막판에 또 주가는 굉장히 급등 내지는 급변동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암연구학회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기 때문에 참가 기업들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가슴 아픈데요 비대면 관련된 이슈는 사실 지금 의료대라는 이슈가 아직까지 좀 매듭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이게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태부족인데 비대면이 지금 혼자 날아갈 순 없거든요 어느 정도 협의 단계 이런 정도까지 나오게 됐을 때 조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만 섹터 같은 경우도 워낙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라서 비만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번에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완연하게 어떤 뚜렷한 주도 종목들이 등장을 했는데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빠르면 27년도에 상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2차전지 내에서의 구도가 그동안 좀 시세가 좋았던 액체 전해질 쪽에 관련 주들이 조금 주저앉으면서 전고체와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부상하는 흐름들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이번에 사실 7대 우리나라 중점 연구 분야라고 하는데 약 5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생각보다 우주항공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값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죠 나토에 대해서 나토 회비 잘 안 내면 러시아 보러 쳐들어가게 그냥 얘기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럽이 자체적인 방산을 하겠다고 지금 엄청 또 난리들 치고 있는데 유럽이 자체 방산할 수 있는 것은 독일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독일 전차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나라 흑표 전차를 비롯해서 K9 자주포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가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3대장입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하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3대장 중심의 방산과 우주항공주들 같이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가족분들 수익나는 그런 주간 또 3월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